이렇게 가서 여기를 또 점프를 띄고 안 붙네 이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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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미러스 H1을 안해봤어요 주인공이 별로 그렇게까지 제 맘에 안들어서 저는 솔직히 안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정도 그래픽이면 좋은거 아니야? 나름 컴퓨터가 안좋으면 되게 많이 프레임 드랍도 심하다고 들었는데 잠깐만 일로 가는건데 이거 이쪽이 아닌가? 일로 가라고 나오는데 갈 수 없잖아 일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 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텐데 아 잠깐만 이거 이거는 다시 아까 거기로 가죠 문 앞에서 클릭이라고? 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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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cav 하나를 방법도 못나게 iction 보내 skill voulais 서적일 jar 서적일 서적일 같이 가래 둘이 최종 미션 이런 건가 이 아저씨는 목에다 문신을 했네요 아디다스 문신을 했네 목에다 문신을 했네요 엄청 이뻐졌지 얼굴 1편에 비해서는 완전 달라졌지 머리 막 찰랑찰랑 걸리는 거 봐 저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는 무조건 여자는 찰랑찰랑 거려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꼽쓰리면 안 돼요 무조건 매직이어야 돼 찰랑찰랑찰랑 찰랑찰랑찰랑 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 가속이야 가속 왜이래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아 이 미션 뭐 또 배달 미션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뭐지 메인 미션 지금 충분히 배달 많이 왔는데 뭘 또 다른 걸 배달을 시켜 어 매직의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짧은 머리든 약간 매직 좋아합니다 근데 매직도 약간 중학생들이 하는 매직은 안 좋아해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이제 나이가 내가 서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성숙하게 좀 돈을 투자해서 꾸미는 여자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인생 빠이 할게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서 막혔는데 뭐야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냈지 일로 가고 아 백 인더 게임 백 인더 게임 뒤로 가기라는 건가 백 인더 게임 패션 진짜 칸질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러고 의상 입고 다니고 홍대 가도 조금 이상하게 못 봤는데 그치 외국에선 이런 이러고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겠지 아 잠깐만 설마 진짜야 아 이거 제가 이오리 패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장인데 이거 그 다리 옆에 이거 그 벨트처럼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길게 있는 거 옆에 양쪽으로 한쪽 이렇게 길게 아 양쪽 다 있어요 이거 정말 이게 카고바지 다음으로 극혐인 저거 아니야 이거 세 지금 얼마나 지금 뭐야 이게 아 아 진짜 이거 이거 덜렁덜렁 덜렁덜렁 양쪽에 덜렁덜렁 거리면서 아 진짜 그 겹이다 똥칼라 파워 오졌다 똥칼라 파워 오졌구요 어 오 다리로 균형을 유지해버리네 밑에 한번 보고 싶은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주변은 안보이게 해놨네 좀 뿌옇게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네요 일로 가는구나 뭔가 쿵쾅쿵쾅 거리는거 보니까 아 이게 내 소리구나 아 여기도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거였구나 아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지 올라갈 데 없나 여기구나 오우수 오우수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나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강 이런데 가면은 좀 무서워 깊은거 발이 안닿는 데 있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이걸 갈 수 있어? 오우수 오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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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누가 좋아하냐면은 이제 그런거지 우유도 200리터짜리가 있고 400리터짜리가 있고 1리터짜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만한 화장품의 용량을 선물해주는거지 여자한테 어 디자인도 완벽하면서 내 용량도 몇년치 완벽하다 가격이 이제 월급 엘리베이터 타나는데 일로 못가는데 파인드 언 엘리베이터 찾으네 정말 이거는 엘리베이터 아니지? 냉장고지? 어 그러네 얼마전에 냉장고를 한번 저희 어머님 사드리려고 제가 한번 봤는데요 삼성꺼가 정말 비싸더라 삼성꺼가 용량이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안에가 무슨 다 스틸이래 막 그래가지고 700만원 하더라 700만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슷한 크기의 다른 것들은 용량도 비슷했던거 200만원 300만원 그랬었는데 엄청 비쌌어요 아 이게 설마 올라가서 쳐야되나 엘리베이터는 아 그런가 본데 아 그런가 보다 인간 엘리베이터네 이걸 설마 탈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게 아닐까 오케이 아 아 흐우 저 떨어질 때 저 느낌 어떡해 흐우 저 저 인생 저 어어 뭐야 왜 또 떨어져 야 왜 또 떨어져 미안하게 야 근데 떨어질 때 저렇게 금방 떨어져 내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는거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일단은 일단 여기 올라가 일단 여기 올라가고 왜 왜 자꾸 떨어지냐 아 됐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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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원숭이처럼 가라는 건가 본데 자세 봐 어 야 이거 무슨 백조 같다 백조가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어 이건 뭐 이정도 높이지만 그냥 쑥쑥쑥 타지 날 herd 발은 엄청 움직이게 되는거지 쑥쑥쑥쑥쑥쑥쑥 쑥쑥쑥쑥쑥쑥 쑥쑥 actually 환승엎네 엘리베이터 찾았구요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되라는거네 와 만약에 이러다가 엘리베이터 내려오면 어떡해 저러다가 오오오 엘리베이터 탄거 같은데 어 아이 미친 손이 안붙었어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아 스폰은 하지 말아주세요 노잼입니다 본인이 게임하셨다고 스폰은 노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올라가구요 확실하게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찾자 근데 당연히 올라가긴 하겠지 왜냐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지 내려갈거면 이걸 굳이 타는 이유가 없어요 밖을 밖엔 안보여요 1IDC의 검증을 통해 와 아 아 개인적으로 이 네모난 가운데의 공간이 너무 아깝네요 이거 그냥 여기도 공간으로 채워버리지 50의 파라메터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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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런 이거는 이렇게 타고 와서 점프하고 다시 점프해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에 지금 미세먼지 거의 중국급일 거에요 이런데 먼지 오지게 많을 거거든요 이거는 세척할 수가 없죠 아무리 아줌마들이라도 직업이 지금 주인공이 아닌 이상으로 I wonder what Gabriel Kruger is doing in bed with the Mortel family and Elysium The less we know about that the better Information is power, Noah For some 아 길 보소 길 오케이 으아 그냥 글쎄 전투는 안나올거같은데 이미 앞에서 많이 나와서 와...이건 뭐야 어! 칼났다 느낌이 안좋아 워킹룸 4H 저기 위로가야되는데 이거를 타야되나? 다음 위로가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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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완벽했다 키보드네 아...한명이 누가 왔는데요 언어처럼 보이진 않는데 우리같은 애는 아닌 누가 침입했대요 누구지? 저기로 가야된다라는거 같은데 자 올라가자 오...GR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길이 없는 줄 알았어 아 뭐야 막혔네 뭐야 문이 다 막혔어 아 오하는 공간이야 이거 생맹은 하기 힘든 게임이겠다 빨간색 초록색이 오지게 나오는데 음 아까 그 러너는 아닌데 그 침입했던 애가 지금 여기 있는 애는 다 뚜둑에 패버렸네 칼도 있는데 얘 둘 다 침입했으니까 같은 편이길 바란다 적어도 이 회사 사원은 아니니까 이 회사 편은 아니니까 제발 민지야 건들지마 공민지야 건들지마 뭐했어 아 잘했다 우리 딸 여자 한 명 칼 맞을 것 같아 왠지 경고 올리네 경보 올리네 경보 남자 어떻게 할려 그러지 자기 혼자 얘를 이길 수 있겠어 아 여기 있는 애들도 좀 저거 하네 한싸움 하는 애들이네 오 제압하는 것 봐 개쎄 야 나 쟤 엄청 쎄 낸 줄 알았어 야 나 쟤 엄청 쎄 낸 줄 알았어 어 어 어 잠깐만 저게 자결한 거라고 자결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걸렸다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쟤랑 싸우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훔쳤으니까 니개로 합시다 니개로 진짜 이제부터 어우 난리났다 큰일났다 라이플이래 여기서 포스 실드나 이런걸 사용해야된대 잠깐만 이거 스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배울 수 있는게 스킬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런걸 배울 때가 아니고 퀵턴 우와 저건 어떻게 하는거야 LB를 누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필요없어 데미지 이게 뭐야 음 암어가 방어력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접공격에만 암어가 올라가는걸까 설마 아 그러네 총든 애한테는 안되는거 같애 한번 그냥 일단 해보고 일단 일단은 그냥 해봐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 그냥 다 달려나가는거야 어우 야 총쏘는거 봐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해 오우 눕혀 야야야야 미친다 뒤져 오우 야 몰라 그냥 가봐 이거 어떻게 하냐 이쪽이야? 이쪽 아닌데 야 눕혀 눕혀 아 이게 깨고 아 자죠 지금 뭐 일단 도망합시다 고 Bell 딱 plat 好 좋았어 일단은 뛰는거야 Nigga!! 됐어 됐어. 빠져 나왔어. 야.. 이거 방금 뭐냐? 기차야 저거? 다른 곳 따윈다, 단필이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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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아까 거기서 당황했으면 끝났다 게임 총이 벽을 깨주게끔 어쩌다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구 살았네요 아 노래 신난다 컵블릿 컵블릿 750 이나 좋네 이 부분 무슨 건담 출격하는거 같애 소리 봐 일부러 이게 깔려있으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 그쵸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요 이제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 여기 버튼 누르는거 있지 아 여기 버튼 누르는거 있지 이거 너가 죽을뻔했다고 죽을뻔했다고 도겐이랑 죽을뻔했다고 우리 죽을뻔했다고 갤브리얼 크루겔과 같은 건 갤브리얼 크루겔과 같은 건 우리 마일을 떠나고 그쪽으로 가봅시다 크루겔을 봤어? 누구를 봤어?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너는 그러지 말라 충분히 이뤘다 이런 얘기같아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그쪽으로 가봅시다 그쪽으로 가봅시다 그쪽으로 가봅시다 그쪽으로 가봅시다 크루겔은 없어졌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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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같이 가기만 했지 한게 뭐야 근데 여기 아지트 들키면 아장나겠네 이거 되게 근처에 있어요 지금 사업자들이 우리의 삶을 위치해 그쪽으로 가봅시다